노래, 연기, 예능, 모든 분야에서 최고 자리에 오른 남자 K-POP의 이승기 무엇하나 빠질 것이 없는 홈츠가 이승기가 차근차근 싸운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되돌려볼게요 네가 만난 모든 남자보다 다 잘 널 사랑할게 우리 연애할까 끝이 궁금하시죠? 네 다음 주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오래 안 하시는 거예요? 그걸 알려주면은 아니, 저는 이승기 씨랑 윤화랑 어떻게 엮어지려고 나왔는데 오, 오, 오 We kiss it like you I love you 이런 달콤한 맘을 해주고 싶은데 나 여긴 남자되어 꼭 너를 가지고 싶은데 내 곁에 있어 줄래 연애할까 가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